뉴리즈를 할 동안 제가 노래를 한 번 뽑을까요? 어우, 좋죠. 괜찮죠? 들릴까요? 나는 마이크가 있으니까 아까 그 마이크를 보여줬어요. 맞아요, 마이크 그거... 이게... 오... 이게 뭐야? 안녕하세요! 네, 저희 모르랑 코트에 노래해 주실 걸 환영합니다. 들리시나요? 네. 아, 일단 나 같은 애부터 하고 가야겠다. 아, 아, 아. 그래요, 신곡 홍보 한 번 해주세요. 난 나 같은 애, 나, 난 나 같은 애. 어때? 오, 에프 빵빵이다. 좋다. 나 같은 애는요. 하하하하. 나 같은 애는요. 사랑에 빠진 소녀가 자신을 당당하게 어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어우, 굉장히 좋은 노래라고 합니다. 지금 댓글에서 외원냐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자, 코끼리. 오랜만에 코끼리 한번 갈까요? 아, 민원, 저거 민원신고 들어온다고? 나 같은 애가 동현이가 닳지서를 마르고 닳도록 라즉카? 라즉카 거의 라즉카, 라즉카 이거 맞나? 맞인가 보다 맞인가 보다 맞다였어 세정완자 요즘 작사를 배우고 있어서요 점점 완성도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드릴 하나만 우와 자 일단은 조립은 거의 다 끝났고요 오 좋았어 이제 끝났어 여러분 근데 이거 진짜 고퀄이에요 오 고퀄리티야 왜 왜죠? 왜 왜죠? 왜 왜죠? 아이고 띠리리리 여러분 안녕